도시락이에요 이거는 근데요 도시락이에요 이거는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닭고기가 있고요 밥을 먹고요 좀 빡빡하네요 아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를 해도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혼자 나와서 먹어요 오늘은 좀 먹기 힘드네요 다리살코기가 좋기도 좋은건데 먹기가 편해서 좋은데 먹기가 편해서 좋은데 나긴 좀 알았어요 아 이제 다들 저녁 식사할 시간이 됐는데 얼른 밥 잘 챙겨서 주고요 여러분 야외국 먹방 할 거예요 요ㄷ 양부들 뜯해 노릇 стор